소포니스바 앙기솔라라는 드물게 여성화가로 성공했던 이탈리아 화가의 작품입니다 펠리페 2세에 초상화입니다 턱이 튀어나와 있죠 제 생각에는 턱이 분명히 더 튀어나와 있을 텐데 고맙게도 보정을 좀 해준 것 같아요 합스브르크 전시에 나왔던 제가 까를로스 5세에 대해서 이야기 했거든요 이탈리아의 일부 땅과 스페인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까지 이 땅을 아들에게 넘겨줬죠 무적함대 시절이라서 스페인 전성기 때 국왕입니다 무적함대가 영국에게 엘리자베스 1세에게 패하면서 전성기가 끝나고 서서히 망해갑니다 이때 제일 좋았죠 적수가 없었습니다 말대로 무적함대에 맞았어요 너무 우유부단하고 소심한 성격이었거든요 그리고 바깥에 잘 안 나갔대요 일을 주로 실내에서 사무실에서만 했기 때문에 별명이 서류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